이번 시간에는 Bootstrap의 챕터 중에 BaseCS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aseCSS는 스카폴딩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Bootstrap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코드들, 다른 말로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각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들이 별로 미려하거나 예쁘지 않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디자인을 해줘야지만 그럴듯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Bootstrap을 사용하게 되면 이 트위터의 디자이너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이 이미 입혀져 있는 이 HTML 코드 또는 HTML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이 Bootstrap을 사용했을 때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 Bootstrap이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각각의 태그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의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타이포그래픽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되는 문자의 크기를 변경해서 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폰트의 크기나 폰트와 폰트 간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레스는 나중에 유직 레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각각의 헤딩의 태그에 따라서 어떤 사이즈 또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엠파시스, 어드레스, 앤 어브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엠파시스라고 하는 것은 강조라는 뜻이죠. 어드레스는 주소, 어브리베이션은 뭐 약어, 약자 뭐 이런 뜻인데요. 이 각각의 이 컨셉에 해당되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 태그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그 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 엠파시스, 즉 강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임포턴트라는 부분이 진하게 표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저는 파이어버그라는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 태그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면 임포턴트라는 텍스트를 스트롱이라고 하는 태그가 감싸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임포턴트가 이 스트롱 태그에 먹어져 있는 적용되어 있는 이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볼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bootstrap.css의 593번째 줄에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즉 각각의 태그들에 대해서 bootstrap이 다 디자인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같은 경우도 이제 강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임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탈릭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abbr은 여기 있는 이 어브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 어브리베이션은 어떤 약자, 약어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기 위한 이 태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address는 이 주소와 관련된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예제들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위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고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딱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address를 표시한다. 이 주소, 예를 들면 트위터의 주소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address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브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약형, 이 약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html is the best로 시작하는 이 문장,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html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잖아요. 그걸 사용자에게, 이 문서를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이 html이라는 저 텍스트를 abbr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주고 그리고 그 태그에다가 title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되면 이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놨을 때 저 마우스 포인트의 툴팀이 나타나면서 이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라는 사실을 이 사용자, 이 열람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abbr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이 트위터가 디자인을 해서 그 밑에 밑줄이 표시되게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놨을 때 물음표가 나오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 물음표가 표시되는 것은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밑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가 디자인을 해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blockcatcher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인용했을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blockcatcher 같은 경우는 그 안에 small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무슨 독일어인지 브라운지 제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있는 이 텍스트는 누군가가 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즉, 인용이라고 하는 것과 이 출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를 blockcatcher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small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 출처를 감싸주게 되면 출처부분은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blockcatcher에서 small을 제외한 부분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수직선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다가 이 blockcatcher 클래스에다가 pull-right라고 하는 이 클래스 네임을 기술하게 되면 자, 왼쪽으로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이 자신의 레이아웃에 맞게 적당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트위터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리스트형인데요. 이건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뭐 ul을 사용하는 경우엔 이렇게 되고 ul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unstyle, 즉 style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점 같은 것들이 사라지죠. 자, ol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dl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사용된다 라는 뜻입니다.